안녕하십니까 엠스턴 배민석입니다. 여기는 우장산 아이파크, 서울의 마포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NVR이 10대가 들어가 있고요. 10대가 들어가 있고, NDS는 3대, 모니터가 10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CMS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을세상 관제센터, 지금 NDS 월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영상입니다. 카메라가 640여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NDS 월을 세팅을 하고, 영상을 분할을 했습니다. 현관, 그리고 입출차만 이렇게 따로 뺏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만 따로 뺏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곽, 외곽만 따로 뜨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다 설정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전체 영상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보시다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CMS를 월에 띄워서 컨트롤하는 사람과 뒤에서 서서 보시는 분들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월에 띄워서 검색을 같이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원격 검색을 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CMS에서 뜨고 월에서 뜹니다. 검색이 끝나면은 다시 IP 월에 를 갖다가 원래 영상으로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관제 센터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